와우 마이파이 우리에게 돈 같이 들어갔죠? 지고 얘는 수펄처럼 교미를 끝내고 바로 죽었어요 어? 미스터 따 미스터 따 웬일이야? 구경 한번 해볼까? 아 지금 방송 안키고 하는거야? 아 이거 불안불안하냐 이게 학부모의 마음인가? 초등학교 막 보낸 학부모의 마음일까? 나보다 나보다 티어도 높은데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지? 어? 같이 맞기 그리고 아무 아아 붕대 안 맞고 사망 따 웬일 사망 동기호준을 노렸지만 또 압박 무한 압박 함무 압박 하 모르고 하나는 시체로 발견되고 또 맞고 두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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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곡소리가 파란 테이프밖에 없어 어? 파란 테이프에만 곡소리가 있어 남의 시선으로 시청자의 시선으로 보면 참 이게 재밌구나 비극인데 이게 참 슬픈 비극인데 빨라 빨라 빨리 가서 죽어야지 야무지게 죽어야지 모르고 하나도 좀 이상해 보니까 미스터 딸을 부필하지 못하고 있어 이 호전성을 같이 어?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어 피하고 어? 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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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테 갑자기 걸든이 따윤희님은 개인적으로 성향이 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미드 암살자 그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빠질 구석이 있는 거 비지컬은 뭐 다 같이 안 되는데 뭐 그런 재산 왜냐면 계속 가만히 냅두면은 이런데에서 이제 라인전 단계가 끝나고 주변에 아군이 없는데 막 여기까지 파밍을 해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가요 근데 물려서 죽어 그런 경우가 나와 야 야무지게 먹네 오! 오 피했어 아아 미스터 따 죽었어 도는 미스터 따는 애가 더 많아 놀랍게도 근데 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유리하겠지 이러고 있어 지금 왜냐면 스포어는 14대 9니까 CS를 전체적으로 많이 집어먹었어 아모모 CS 상대방 팀에서 1등 미친 오 그 뭐 그쪽으로 쓱 빠지기 야쏘 하세기 자 야쏘 다음 상대 그 그 그 하세 들어가고 소리에게 돈이 거의 그냥 그거였죠 안 들어가면 살았는데 들어가서 죽었죠 오 따요니의 저거 좋았어 와 안돼 지옥이야 이건 지옥이야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사망 자 세주안이 잘 안 좋습니다 튼튼하죠 세지만 세주안이가 뒤로 빠졌을 때 저기에 모르가나가 노출이 됐고 따요니 어김없이 속박에 걸린 후 사망 어 이거 해볼만 했었던 것 같은데 야쏘가 쑥 죽어가지고 날벌레처럼 자 여기까지 봐봐 주변에 아군이 없죠 봐봐 시야가 지금 이렇단 말이야 안 보여 주변에 여기가 그죠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 핑 들어오잖아 지금 아군으로부터 여기까지 먹어 깜짝깜짝 놀라 그때 내가 어디가 있냐면 와드하고 있거나 뭐 아무튼 뭐 딴 데 가있어 아무튼 뭐 딴 데 가있어 물리 못 시작하나요? 싸이닝 와 와 이거 이렇게 썼나? 암흥 너무 잘 들어갔는데 와우 말파이 그리에게 돈 같이 들어갔죠 그리고 얘는 수펄처럼 그미를 끝내고 바로 죽었어요 말파이트와 수정을 하고 바로 죽었어 말파이트가 띄우면 바로 들어가거든 그럼 바로 죽어 그 있잖아 개미들 그 뭐죠? 결혼하고 그 비행하잖아 그 뭐라 그러지? 무슨 비행이라고 그러더라? 그 아무튼 있어 야스 비행이 아니고 자 놀랍게도 굉장히 놀랍게도 따윤이 팀이 1800원 정도 앞섭니다 1800원 앞서요 에쉬는 2코어 따는 1코어 아 붕대 보셨나요? 미니언이 없는 줄 알고 붕대 나렸는데 등잔빛이 어두웠다 이렇게 막 징징대고 막 성질내고 이거 뭐야 성질내는거 뭐야 스킬 짜증내기 짜증내기 하니까 주변에 친구가 있을 턱이 없죠 자 이게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와드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막 지나가는건데 여기서 갑자기 와드 박히고 쑥 들어갈 수가 있어 오 이게 그거야 와드 작업해놓고 기습 와드 작업해놓고 기습입니다 이게 소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습을 했는데 왜 4명이 들어왔지 자 일단 그부가 들어가 봐봐 그쵸 그리고 모르가나가 와드를 받고 지워 그래서 여기 있다는걸 알아 블루팀이 그리고 야스오를 따러가 그리고 4명이 가 까르마 까르마랑 상관없이 여기가 먼저 모였거든 아 그부가 따였구나 뭐 여기는 2 2 2 2 2 2 1 2 2 2 2 2 3 2 2 2 2 1 2 2 2 2 3 2 2 3 2 4 4 4 4 5 5 5 5 5 5 6 6 5 그럼 다음 한타 때 바로 한타 열리면 모르가나 할거 없죠 봐봐요 할거 없죠 불실 빠져가지고 할거 없습니다 자 궁극기 하나 써주고 그냥 끝이에요 궁 셔틀 오늘은 한타 이길 수가 없죠 자 어 내 얘기지 교미가 끝나고 야스오는 또 사망했습니다 어 연막이 없으면 그부의 파워는 반으로 감소하는데요 자 짜증내기 암흐무를 잡을 자가 없어요 암흐무가 짜증 한번 내 와 이거 판정 너무 좋다 어 사슬판정 너무 좋다 암흐무 버티죠 뒤에서 럭스가 딜 넣고 럭스 좀 공격적으로 해주지 공격적으로 해주시죠 와 따연이 이런거 이런 모습 암살자스러운 모습 총 든 암살자 놀랍게도 바론을 바론을 말파 빼고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말파 빼고 다 바론을 제거했어요 야 아니 이 모르가나가 불, 불실을 불실 없이 싸웠는데도 이겼어 한타로 그리고 CS 주워먹기 냠냠냠 냠냠냠 달달하죠 애들이 오기전에 얼른 먹고 싶은 서폿의 마음 난 알고 있어 허겁지겁 먹죠 막 스킬 써면서까지 왜냐면 막타만 먹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없을 때 얼른 홀람 너무 달달하거든요 아 이거 걸고 가기 누가 나를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항상 아군하고 같이 갈 순 없어요 특히 솔랭은 알아서 눈치껏 받고 가야돼 그리고 위험한만큼 상대방도 그거를 막 노리고 있진 않아 귀신같이 상대도 시야가 막 잘 안되있을 항공이 됐고 뭐죠 암호무? 친구가 친구가 많이 없었나요? 새친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야스오는 타고 타고 스케이팅을 하고 그치 어 들어가는건데 이상하다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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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커튼 딴 데다 쓰고 들어가서 혼자 막 몸부림치다가 뒤틀려서 사망 이게 내가 아는 야스오인데 커튼을 막 이상한데다 쳐 뭐 이상한거 말도 안되는거 하나 막으려고 그리고 중요한거 다 막고 주고 왜냐면 이게 흐름이라는게 있어 전투 리듬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쓱쓱쓱 탔지 그러면 뭔가 스킬 써줘야지 리듬이 쓱쓱쓱 팡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쓱쓱쓱 해서 별로 안 써도 되는데 팡 써 근데 이게 쿨이 길잖아 그 다음에 집중 포함하고 몸이 부치져서 죽어버려 어 스피드왕 번개같이 이 스피드왕 번개 느낌이에요 여기 쓱쓱쓱 타면서 스케이트 타죠 그쵸? 스케이트 타죠? 쓱쓱 그 다음에 헛 헛해! 뭔가 어? 스킬을 자기는 하나의 스킬로 여러개를 써서 신났는데 커튼이라도 치고 싶은 이게 인간의 심리에요 별로 안 중요할 때 커튼을 써 자기가 생각해도 별로 안 중요하다고 알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야스오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마치 리신이 Q 맞춘다고 들어가는 걸 참는 것처럼 따요니 선수 피바라기 같습니다 무한의 대건과 피바라기 이거는 뭐냐 공격 속도를 극도로 자제한 미포는 원래 이렇게 안 돼 왜냐? 활보가 있어서 와아 뒤에 싸 싸 여기 뻘로 빠졌죠? 어 잘 들어갔다 카르마의 실드가 뻘로 빠졌어 아 교미 교미비행 아 교미비행 성공 아 봤어요 야스오 무비? 게임 시작한 지 32분인데 아직도 럭스가 우리 편인지 모르고 있어요 피했어 자기야 럭스의 궁극기를 실력이 있다는 소리에요 포텐셜이 있다는 뜻입니다 뭐죠? 이 친구? 갑자기 원한 관계인가요? 갑자기 거의 다 와드까지 있었어 놀랍게도 이렇게 했는데도 어 어 암호무 팀이 500골드 앞섭니다 별 차이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500골드 앞서 용도 3대2고 아 귀났다고요? 아 수련중입니다 자 따윤이와 한번 호흡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잘 봤고 북벌 예습 미리 보는 북벌 폼벌 폼벌 미스 어 그러네 췄네 썰랜 찼나? 말파가 말파가 바로나오 수련했는데 간식먹는게 희오스가 좋아요 롤이 좋아요 네? 히오스가 좋아요 롤이 좋아요 저 이제 히오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롤하는데 히오스가 그립진 않으십니까? 아 저 이제 생각이 없고 지금으로도 만족합니다 지금 생활이 너무 좋아요 지금 히오스 하나? 히오스 하나? 히오스? 서비스? 신캐 나왔어요 신캐 하고 있어요? 신캐 나왔어요 업데이트 계속 하네? 히오스 어떻게 해? 내가 봤을때 2.0 했을때 CS가 있었어야지 그만해 알았어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3.0 안돼? 아 그만해 3.0이야 3.0이야